안녕하세요 투자쉽게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고 막 이제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이제 아침까지 비트코인이 좀 적지 않게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상승할 때도 미친듯이 가지만 막 떨어질 때도 막 떨어지고 하니까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불안감이 크신 분들도 있고 지금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정리해드려서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떨어지기 전 가격 기준으로 제가 이거 ppt를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막 비트코인 좀 있으면 1억 돌파한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고 원래 전세계 기준에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쪽 중심으로 매수세가 미친듯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모든 이제 언론사의 기사들을 보면 비트코인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 뭐 카페나 이제 식사하러 가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10K 뚫는다 밑으로 여전히 관점 동일합니다 그러면 단기 관점은 어떻게 보냐 가격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똑같아요 가격이라는 거는 결국 심리든 매크로든 뭐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반영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 그 가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찍은 차트인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말아올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해보면 가격이 말해주는 반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한화 기준으로 6300만원 정도 때 부근에서 매수 전환 그러니까 즉 여기 뚫어주면은 좀 이제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더 크게 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에 미친듯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자리쯤에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정도 자리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제 달러 기준 62K 부근 여기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변곡점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주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변동성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크게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 뚫고 더 올라가는 이런 자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질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뚫어주고 올라가게 되면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 촬영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진 이유는 미국 증시의 하락 때문입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모든 미국 증시 종목들이 대부분이 어제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이제 떨어졌고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은 결국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압력이 커지는 자리를 제가 두 번 말씀드렸는데 5000포인트랑 5200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5000포인트도 하방 압력을 받는 자리였지만 5200포인트는 하락 압력을 훨씬 더 강하게 받는 자리입니다 변곡점 자리라는 거죠 위로 터지든 아래로 터지든 언젠가는 어디론가 터지는 자리인데 하방 압력을 기본적으로 받는 자리다 근데 여기서 하방 압력 못 받고 쭉 양봉으로 뚫어주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기본적으로 잘 봐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 지수가 S&P500 기준으로 5200포인트를 뚫어주고 지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미국 증시가 5200포인트에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 변곡점에서 떨어진다 이러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능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제가 왜 계속 제2의 대공황이 닥친다 매크로 경제 관점에서도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가격 논리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현재 S&P500과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관관계가 94%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냥 어떤 상황이냐면 대공황 당시랑 거의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대공황 당시의 주가 흐름이고 이 흰색 선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단순 계산에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차트를 보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대공황 당시와 매크로 관점에서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과 상당히 지금 유사한 상황인 건 맞아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매수를 외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물 경기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공황 때 이후로 10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나 괴리가 심했던 상황이 닷컴버블이나 이런 금융위기 때도 있었지만 그 괴리가 원래 적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괴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는데 그 역대급으로 벌어진 괴리가 대공황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비트콘 사고 싶다 너무 올라가니까 사고는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건 대체 왜 고민을 하세요? 왜 고민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적게 잃고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는 매수 강도가 강한 자리일 때 뿐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매도 압력은 약하고 매수 강도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팔 사람은 적은데 살 사람은 많으니까 미친듯이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는 거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상황보다는 하락 압력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파는 사람은 좀 적은데 살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팔 사람이랑 살 사람이랑 이제 매수 강도랑 매도 강도가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 보합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가의 흐름과 파동이 사람들의 지금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매수 강도가 강하다라는 건 결국 사면은 바로 다음날 수익 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만 잘 잡으면 적게 잃고 많이 벌 수 있는 손절은 짧게 하고 매수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크게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손절치고 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종목 타면 되잖아요 주식이나 뭐 다른 종목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게 뭐냐면 비트코인에 3억 넣지 말고 알트코인에 1억을 넣어라 그게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 왜냐 코인 시장은 한 번 깨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다 이제 그 중간중간 손절을 치시면은 당연히 다 날릴 일은 없지만 잘못해서 물리게 되면은 3억을 날리게 될 수 있잖아요 3억을 들어가면 근데 알트코인에 1억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비트가 이제 비트가 5% 올라갈 때 알트들은 15%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3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비트만큼 올라가요 3억을 비트에 3억 넣는 것보다 알트에 1억 넣으면은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다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mdd라고 하죠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내가 최대로 잃을 수 있는 돈이 비트코인에 3억 넣으면 3억이 다 날라갈 수 있지만 알트코인에 들어가면 1억밖에 안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매매를 단기적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스크 대비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빌딩에 창문을 닦는 일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일당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빌딩 창문 닦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당으로 하루에 5만원밖에 안 준다라고 하면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쵸 물론 우리가 안전하게 이 빌딩 이렇게 올라가서 안전하게 뭐 안전장치 같은 걸 하고 이제 빌딩을 닦겠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수당이라는 게 붙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딩 창문 닦는데 일당을 500만원 준다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물론 돈이 많거나 내지는 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못하겠지만 일당 500만원 준다면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위험 부담을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리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에 비해서 대가가 많다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위험을 부담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은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가파르게 그러면은 손절을 약간 여기서 하자 근데 만약 손절가 안 건드렸어요 그럼 바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매수 강도가 강한 이렇게 이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후에 2배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18일에서 84일에 불과하다 즉 한 3주 정도에서 한 이제 3달 정도 사이면은 바로 2배가 된다 가격이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비트코인이 버블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광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하는데 오히려 따라 붙어서 손절가 짧게 잡고 들어가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은 짧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제 크게 바로바로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특히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미친듯이 날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오늘처럼 갑자기 급락 나와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자르면 되잖아요 그럼 리스크는 제거됩니다 짧게 손절치고 마무리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1억 가액이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해외 시세는 아직입니다 해외 시세로는 전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같이 흘러고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캔들이 지금 한국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미국이나 해외 글로벌 시세 기준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를 지금 해외 시세 기준으로는 아직 못해준 상황인데 한국 가격 기준으로는 해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한국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시세가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매매할 때 근데 이 주의라는 거는 그냥 그러면 매수하지 말고 기다릴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막 간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짧게 잡고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았는데 손절가 안 건드리고 간다 그러면 계속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매도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은행 리스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이 있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경제는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 우리나라 IMF 사태 때처럼 경제가 크게 박살나고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박살나는 일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PF 문제, 건설사 부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부동산이 붕괴돼서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사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문제가 되고 그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줬었던 은행마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은행들이 분명 대형은행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겠지만 중소형 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저축은행 미국으로 치면 지방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형 증권사나 보험사들 이런 데가 부동산 투자 익스포저가 높은 데가 있어요 투자 많이 한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차피 크게 떨어질 거다 근데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면 은행이 부도되면 결국 은행 리스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은행이 부도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매수세가 몰렸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커뮤니티 뱅크프에서 부도 위기를 맞은 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참고로 작년에 은행 위기 터졌을 때 부공개되려고 했었던 시그니처뱅크라는 은행이 있는데 거기를 인수했던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탄을 떠안았던 은행인데 자기도 이제 자폭해서 터지기 직전인 거죠 내부 통제에 중대 약점이 있다 이런 이제 공시가 뜨면서 지금 주가가 폭락했었는데 그러면서 미국 은행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우려감이 생기니까 반대론적으로 어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야지 이런 이제 심리가 몰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비트코인에 왜 그러냐 결국은 미국 은행들 무너지고 미국 은행들 리스크가 터지면은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주가가 폭락하면은 비트코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호재죠 왜냐 사람들의 기대감을 채워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전에 아침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코인베이스도 떨어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은행주 올랐기 때문이에요 은행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 가격도 변곡점이지만 비트코인 관련 주식의 어떤 흐름도 변곡점이에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되게 중요한데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상승파동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파동 더 가는 상황인데 지금 요 자리에서 상승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이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말아서 떨어지게 되면은 하방 전환을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승파동이 3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변곡점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증시도 변곡점 구분응선 다 왔어요 여기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선을 이제 짚어드렸는데 5000포인트랑 5200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드렸잖아요 지금 50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맞고 떨어지거나 5000포인트 맞고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를 변곡점을 뚫거나 한데 이제 지금 단기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변곡점을 뚫기를 이제 기대를 하셔야겠고 이제 만약에 뚫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럼 바로 손절치고 나오면은 됩니다 어차피 약간 이제 손실을 봐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버블이 맞습니다 매크로 데이터를 이제 대입해봐서 봐도 버블이 맞고요 여러분들이 가격 상승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버블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통화량 관점에서 봤을 때도 버블이고 어떤 경우에 봐도 이제 지금 가격은 버블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상승했어야 될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게 맞아요 하지만 늘 모든 버블의 끝자락에는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뒤따른 다음에 버블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블을 쫓아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면은 손실은 짧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수익을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매매를 하실 때 매수는 양봉해 하시고 매도는 은봉해 하세요 떨어지면은 뭔가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일 수 있지만 떨어질 때 사게 되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에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으로 꺾이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 뜨는 거 확실하게 보고 매매를 하시고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될지 제가 지금 전략들을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